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뛰는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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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흔들흔들해 흔들흔들합니다 경치 끝내줍니다 진짜 흔들흔들 통화하기 한 눈에 보인다 지금 어? 바닥을 보고 싶어 바닥을 보고 싶어요 웅 아이... 사라 봐봐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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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360도 롤러코스터처럼 회전 구간이 시작되는 곳인데 여긴 이렇게 갈 수 없게 풍부가 되어있습니다 여기를 타게되면 와, 이걸 타야돼 자, 문제는 여기서 다시 왔던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보겠습니다 여기를 타게 We got our difference headless Yet I thought we were more alive than unlike My son had a chance of pain What's the plan? Have a great day insane Now grab my hand Everything is great inside this narrow maze Everything has lost its taste Ooooooh Ooooooh Ooooooooh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I can't go up I can't go up 야 경사가 이거 이렇게 아찔하죠? 여기가 경사가 높은 코스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사가 낮은 곳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팀이 또 흔들려서 불안할 것 같아요. 경사가 길어지면 안되니까 짧게끔 나는데 저기는 확실히 경사가 낮고 완만해가지고 산책용으로 딱 좋습니다. 이거 계속 되는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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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